세상에 출시된 수많은 순수 비타민C 세럼 중에서 왜 레이어랩 세럼이 좀 더 특별한 걸까요? 이 레이어랩 순수 비타민C라고 하는 이 세럼은 항산화, 미백, 주름 개선 이 세 가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성분 배합인 라인옥스라는 기술력을 담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왜 이 세럼의 10%의 순수 비타민C를 함유했을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하실 겁니다. 순수 비타민C를 20대부터 꾸준히 저는 발라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순수 비타민C를 발라오면서 높은 함량을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가 좀 더 힘들어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쓰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런 휴식기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높은 함량 말고도 데일리로 충분히 쓸 수 있는 함량이 무엇일까? 그러면서도 효과가 좋은 함량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도 많이 했고 경험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논문에서 공통사항을 발견을 했는데요. 피부의 10%의 아스코르브산 순수 비타민C를 도포하고 나서 자외선을 조사를 했는데 홍반 발생이 줄어들고 피부 내 비타민C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10%의 순수 비타민C 정도가 피부에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요. 12주 동안 10%의 순수 비타민C를 바르게 했더니 광노화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를 했고 주름도 개선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의 비타민C를 적용을 했더니 UVB를 조사하고 나서 홍반이 52% 감소했고 화상세포 형성이 40에서 60% 정도 감소했다라는 것으로 볼 때 10%의 순수 비타민C 함량이 충분히 피부에서 유효하게 작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의 순수 비타민C가 오히려 데일리로 발랐을 때 훨씬 더 피부가 편안하게 느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순수 비타민C의 함량은 아닙니다. 피부가 산화가 되는 과정이 총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각각 단계에 맞는 성분이 제품에 잘 배합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는요 산화가 되려면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3단계 중 1단계는요 피부 자체가 이미 산화가 덜 되도록 막아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용어는 좀 어렵지만 NRF2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걸 정말 잘하는 3가지 성분을 레이어랩 순수 비타민C 세럼에 담았는데요. 첫 번째는 레스베라트롤인데요. 제가 레스베라트롤은 이미 과거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항산화제라고요. 레스베라트롤 뿐만 아니라 울금뿌리 추출물과 브로콜리 추출물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산화 방어 시스템을 훨씬 더 잘 가동할 수 있게끔 이 3가지 성분을 배합해서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활성산소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0개 만들 것을 5개로 좀 더 줄여서 만들었을 뿐 5개가 그래도 피부에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럴 때 나타나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L-아스코비게시드 순수 비타민C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레이어랩 세럼에서는 순수 비타민C 10%가 나타나서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겠지요. 그런데 순수 비타민C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작업을 도와주는 서브 역할을 해주는 성분들을 무엇을 배합했냐 이것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레이어랩 세럼에는 에칠 아스코빌 에텔이라고 하는 걸 넣는데요. 바로 이것은 비타민C 유도체이자 미백 기능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분을 2%를 추가함으로써 10%의 순수 비타민C와 2%의 미백 기능성 성분이 합쳐지면서 항산화 역할의 시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에칠 아스코빌 에텔은 제가 지난번에 비타민C 유도체를 설명을 하면서 지용성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항산화 성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각적으로 미백 역할을 하면서 항산화까지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분이 함께 뭉쳐서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녹차 추출물 바로 카테킨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녹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미 발생해버린 활성산소를 지워주는데 순수 비타민C 뿐만 아니라 에칠 아스코빌 에텔 그리고 녹차 추출물까지 같이 들어가서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E라고 하는 것인데요. 비타민E는 항산화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레이어랩에서는 이 비타민E에 리포존 기술력을 입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비타민E를 좀 더 깊숙이 피부 속에 들어가게끔 해서 다른 항산화 성분들을 훨씬 더 잘 기능할 수 있게끔 돕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타민E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항산화 성분들 L-아스코비게시드와 같은 순수 비타민C와 만났을 때 에칠 아스코빌 에텔, 레스베라트롤 같은 것들이 더 잘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비타민C와 비타민E는 반드시 같이 들어가줘야 되지만 비타민E 자체에 리포존화해서 피부 속에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다른 성분들이 좀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비타민E를 리포존화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2단계까지만 해도 사실 충분히 훌륭하지만 이 산화가 되는 과정은 3단계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그 다음에 염증이 더 심해지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것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부 활성산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피부 위에 남았을 때 이제 피부 위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있거나 뾰루지가 좀 많이 올라온 피부에 산화 스트레스가 되게 되면 그 염증이 좀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3단계까지 어떠한 성분들이 잘 배합되어 있는지 보시는 게 중요한데 레이어랩에서는 이 남겨진 활성산소가 있을 때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성분으로 글루코실루틴이라는 성분과 베타글루칸을 배합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1단계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지 않게끔 도와주는 성분이 3가지가 배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타민 E는 리포조마했고 나머지 3가지 성분들이 훨씬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산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을 때 피부 위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있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베타글루칸과 글루코실루틴으로 해서 총 9가지의 나인옥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다 더 특별한 기술력을 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산화가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임상을 해봤는데요. 120시간 항산화 효과는 이미 받았고 지금 200시간 이상 항산화 효과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4일 만에 기미 완화가 119% 개선된 걸 볼 수 있고요. 사진상으로만 봐도 개선된 게 보여지죠. 순수비타민C를 쓰게 되면 산화를 막아주니까 칙칙함을 좀 개선할 수 있는데요. 2주 사용 후에 피부색의 균일도가 104% 정도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피부결도 개선이 되는데요. 사진상으로도 좀 확연히 보이지요. 그래서 순수비타민C를 꾸준하게 바르시게 되면 피부결까지 개선되는 것을 인체 적용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레이얼의 순수비타민C 세럼이 어떻게 미백에 도움을 준다라는 걸까요? 자 이 미백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5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벌써 2년 전쯤에 이 미백 기작에 대한 것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미백에 대한 기작을 이해를 하셔야 피부가 하얘지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고 제품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피부가 칙칙하다, 검어졌다, 기미나 색소침착이 올라왔다라고 할 때는 사실상 우리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을 생성하는 공장이 열심히 멜라닌을 만들어서 피부 위로 전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백 기능성 성분들을 바를 때 어떤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냐면 피부가 이렇게 검어지고 기미 색소침착이 올라올 때는 총 4단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사이사이의 문지기들이 멜라닌 전달하지 마, 멜라닌 만들지 마 라고 해서 그걸 막게끔만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꼼꼼하게 안 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인증한 9가지 미백 기능성 성분은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지기 역할을 하는 기능성 성분 세 번째 문지기 역할을 하는 기능성 성분들이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만 계속 쓰시게 되면 나머지 문지기들의 역할을 세워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레이얼의 순수 비타민C는 도대체 몇 번째 문지기를 세워놨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순수 비타민C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논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티로신화제 활성을 억제해서 결과적으로 멜라닌 합성을 감소시켜요. 이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2단계 그러니까 멜라닌 생성하는 공장 가동을 못하게끔 막는 거 그러니까 공장 문조차 열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순수 비타민C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에칠 아스코비레텔 넣었습니다. 2% 넣었어요.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칠 아스코비레텔도 식약처가 인정한 미백 기능성 성분인데요. 순수 비타민C와는 다른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럼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2단계 문지기와 3단계 문지기가 멜라닌을 좀 덜 만들게끔 돕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다음 달에 기미색소침착세럼과 레티놀을 출시를 하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이 기미색소침착세럼과 이 순수 비타민C는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이어랩에서 개발한 기미색소침착세럼의 주요 성분은 총 6가지인데요. 그중에서 많이 들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7%가 들어가 있고 트라넥사메게시드가 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코베 글루코사이드가 2% 들어가 있고 에칠 아스코베레텔이 1%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카르노신과 베타글루칸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주요 성분이 어떤 문지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방금 우리가 순수 비타민C 세럼에서 2단계 문지기와 3단계 문지기 역할을 해줘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트라넥사메게시드는 그보다도 더 전단계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1단계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기미색소침착세럼의 경우는 1단계인 트라넥사메게시드의 문지기 역할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아서 멜라닌 색소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공장문 자체를 열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순수 비타민C가 막아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3단계에서 사실상 공장 가동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 부분을 막아주기 위해서 에칠 아스코베레텔과 여기에는 아스코벨 글루코사이드를 함께 넣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3단계 역할을 하는 거를 뭐하러 두 가지를 같이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스코벨 글루코사이드와 에칠 아스코베레텔이 하는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아스코벨 글루코사이드는 서서히 지속적으로 미백 효과를 주는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칠 아스코베레텔은 즉각적인 미백 효과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3단계 문지기라도 빨리 치고 빠지는 친구랑 계속 꾸준히 오랫동안 미백 효과를 주게끔 하는 친구랑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라닌 색소를 만들었다 다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아예 그것 자체를 전달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역할이 나의 아시나와이드인데요. 이 4단계를 7%의 함량으로 넣음으로 인해서 전달을 좀 더 용이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미색소 침착이 만들어져서 이 두 가지 세럼을 함께 쓰셨을 때 기미색소를 예방하고 막아주는 역할에 아주 탁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름 개선 그러니까 노화와 이 세럼의 관계는 도대체 뭘까요? 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순수 비타민C를 왜 매일 꼭 발라야 되는가 이 부분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논문에 답이 있습니다. 자 비타민C는 결과적으로 경구 투여 그러니까 먹어서는 피부까지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피부에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은 바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영양제를 비타민C로 먹는다라고 해서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는 피부 표피까지는 그러한 비타민C가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에 꼭 비타민C는 얼굴에 별도로 발라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화와 관련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타민C 수치가 점점 줄어드기 때문인데요. 이 비타민C 수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탄력과도 관련이 있고 산화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지요. 왜냐하면 활성산소를 적절하게 제거를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름 개선을 하고 싶다 뭔가 노화를 미연해 예방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순수 비타민C를 함께 발라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럼 안에는 순수 비타민C 뿐만 아니라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을 담아서 항산화 주름 미백 개선을 성분으로써 도와주는 것들이 잘 배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 성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항산화를 돕기 위해서 나인옥스라는 기술력을 넣어서요. 비타민E는 리포조마했지요. 그래서 아스코비게시드가 10%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총 9가지의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산화를 도와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미백에는 에칠 아스코비 레텔과 아스코비게시드는 미백 기능성 성분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 협심해서 미백을 돕는다. 2단계와 3단계 문지기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름 개선은 아스코비게시드도 물론 도와주지만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아데노신의 도움으로 인해서 주름 개선과 미백 한꺼번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 바로 레이어르 순수 비타민C 세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의 제형은 어떨까요? 이 제품의 제형은 다른 순수 비타민C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싹 스며드는 그러한 제형입니다. 왜냐하면 순수 비타민C는 토너 대용으로도 쓰셔도 괜찮고 토너 바로 다음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물 같은 제형이어야 되고 또 순수 비타민C 자체가 약간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잘 녹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형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수 비타민C는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꼭 첫 단계에 토너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토너를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할 때는 순수 비타민C를 저처럼 두 번 정도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pH가 3.5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되기 때문에 pH 수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품은 처음에 받으시면 이렇게 검정색 뚜껑이 씌워져 있을 텐데요. 이 캡은 특수 밀폐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제품을 딱 열어서 이 검정색 뚜껑은 그냥 버리시고 스포이드를 별도로 체결하셔야 되는데 이 중간에 플라스틱 막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에 끼우시고 스포이드를 위에 끼워서 쓰시면 되거든요. 순수 비타민C는 광노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아침에 쓰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침에 하고 있는 루틴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침에는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을 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어느 정도 산성이 되어 있겠지요? 그 상태에서 저는 순수 비타민C를 두 번 정도 바릅니다. 그리고 나면 피부에 싹 스며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레이얼에 판테놀 세럼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3일 콜세지 크림을 바릅니다. 아침에 메이크업하기 전에는 콜세지 크림을 한 번 정도만 바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선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출근을 하는데요. 이러한 아침 루틴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절에 딱 맞는 그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아침 루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레티놀과 기미색소 침착 세럼이 출시가 되면서 전용 루틴까지도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달에 출시하는 레티놀과 기미색소 침착 세럼은 저희 직원 모두가 다 정말 기대하고 있고 굉장히 자부심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에 레티놀과 기미색소 침착 세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순수 비타민C는 제가 오랫동안 써온 제품인 만큼 다양하게 제품을 경험해보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제품으로 만들었고 시간을 돌려도 이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최선을 다한 제품이어서 써보시고 좋은 후기들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 채널이나 아니면 레이어랩 채널에 남겨주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보고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